안녕하세요. 음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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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슴이 맞은 거 같아요 엄마를 익었거든요 조금 더 익었지만 저녁은 질감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희는 조금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저는 점심이 더 잘 먹었거든요 이런 거 뼈는 간식은 나는 너무 맛있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